네, 계속해서 교재 8쪽입니다. 테마 2번, 고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고조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지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조선의 영역을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중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유물들이 일정한 지역에서 공통되게 분포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을 고조선의 영역으로 삼는 겁니다. 그 유물 자료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표지유물이라고 하는데요. 9쪽입니다. 8쪽, 9쪽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동기 때 무덤 형태였던 북방식 고인돌이었죠. 고인돌, 그리고 비파를 닮아 있었던 비파형 동검이 있었네요. 그리고요, 이 고조선 어떤 마을이 있었다고요? 미송리라는 마을이 있었죠. 미송리 스타일의 토기. 양옆에 손잡이가 있고 주둥이가 벌어져 있다. 이 미송리 스타일의 토기. 그 다음, 이 거친무늬 거울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지역. 이 지역이 이런 유물들이 중국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들이 공통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한반도 북부 지역과 이 랴오허라는 강을 중심으로 한 이 요령지방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공통되게 분포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한반도와 요령지방을 고조선의 영역으로 파악을 합니다. 지도 나온 김에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지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랴오허라는 강이 있습니다. 요하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 랴오허 서쪽을 요서지방이라고 하고요. 랴오허 동쪽을 요동지방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한반도예요. 한반도, 한반도. 그러면 요 반도는 뭐라고 할까요? 요동반도라고 합니다. 요동반도. 됐나요?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여기 중국에서부터 바로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래서 한반도에서 바다 건너 갈 적에 가장 먼저 맞닿게 되는 요 지역을 산둥반도라고 부릅니다. 산둥반도. 됐나요? 요서지방, 요동지방, 요동반도, 산둥반도. 됐습니까? 자, 고조선의 영역은 한반도 북부와 요령지방, 혹은 요동지방이라고 해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만주에서 한반도 북부. 만주는 아까 얘기했었던 요령지방, 혹은 요동지방 이렇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비파형 동건과 북방식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 참고로 북방식 고인돌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다리가 롱다리. 그 다음에 남방식 고인돌, 한반도 남부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고인돌은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생겼습니다. 미송리 스타일의 토기가 출토됐었고 이러한 곳들이 출토되는 범위와 일치하는 것이 바로 고조선의 영역이다. 그 다음 고조선 사회가 어땠는지를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건국신화와 팔조법이라는 거예요. 건국신화와 팔조법. 먼저 건국신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아, 당분신화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큰 스토리라인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이 땅에 내려왔었다. 이름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환이라는 것이 하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후손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사상. 이건 모든 건국신화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홍익인가, 널리인가는 이렇게 한다. 라는 이 사회동포주의가 이미 들어가 있더라. 그 다음 농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환웅이 내려올 때 풍백우사, 운사를 데리고 왔대요. 이게 뭐냐? 풍, 바람과 우, 비와 운, 구름을 데리고 왔었다. 농경사회를 암시하는 겁니다. 자, 환웅이 내려오니까 누가 왔어요? 곰과 호랑이가 와가지고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빌었었죠? 그래서 내려오니까 토착세력들이 있었는데 이 토착세력들이 곰을 숭상하고 있었고 호랑이를 숭상하고 있었다. 즉, 토테미즘을 가지고 있었던 부족들. 근데 이 부족 중에서 환웅의 선택을 받은 부족은 어디였습니까? 곰부족이었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우리가 유출을 하냐면 신화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북방계통의 남하를 의미하고 남하에서 내려왔더니 곰부족이 선택되었다. 그래서 연합정권으로 형성이 되었더라. 됐나요? 나머지는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곰과 호랑이가 이 쑥가마늘을 먹는 것 자체가 이거 불공정한 게임 아닙니까? 육식동물한테 쑥가마늘을 먹으라니요? 그래서 100일을 먹으라 했는데 호랑이가 일찌감치 도망가버리고 곰이 3, 7일 동안, 21일 동안 먹고 나서 이제 여인이 되었어. 자, 건국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당군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 너무 쉽기 때문에 요새 문제가 잘 안 나와요. 당군신화가. 됐나요? 그 다음에 8조법이 있습니다. 고조선에 법이 8개 있었대요. 8개. 법이 8개밖에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예의를 알고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문을 다 열어놓고 다녔대요. 문 걸어 잠그면은 뭐라고 했냐면 야, 너네 마을은 참 서로를 못 믿는구나. 문을 어떻게 닫고 사니? 이런 정도의 분위기였대요. 그래서 법이 8개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한서의 지리지에 한 나라 역사책에 주변 나라들의 일부 기록해놨어요. 그 책에 들어가 있는 8개 조항이 8조법입니다. 그러면 중국 애들이 진해나라 법도 아닌데 8개를 자세하게 기록해놨을까요? 안 해놨겠죠? 그래서 옆에 고조선의 법이 8개 있다. 그 중에서 3개만 내가 적어놓을 거야. 이렇게 3조만 전하고 있어요. 8조법 중에서 3조만 전하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8조법입니다. 그럼 8조법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법은요. 다 그래요. 다 복수법이에요. 눈의 눈. 이의니.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복수법. 복수법. 그럼 생명을 존중했으니까 그런 짓을 했겠죠? 복수를 했겠죠? 그 다음에 화폐를 사용했었다. 50만 전을 줬대요. 그 다음에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 50만 전이라는 화폐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도 있었고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을 죽일 때와 종이 주인을 죽일 때가 달라요.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 그 다음에 특히 여성의 정절을 강조했었다. 이것이 8조법입니다. 8조법 한번 살펴볼까요? 백성들에게 금화하는 법 8개가 있었다. 그것은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생명존중 복수법. 남에게 상처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재산이 있었다는 거네요. 도둑질 한 자는 노비로 삽는다. 아, 계급사회네요.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낸다. 화폐 사용, 사유재산. 그 다음에 여자들은 모두 정조를 지키고 여성의 정절을 특히 강조했었다. 이런 것이 바로 고조선의 8조법. 이 8조법을 통해서 이 8조법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28조가 아니라 8조입니다. 8조, 9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만조선 한번 살펴볼까요? 위만조선. 자, 고조선은 청동기 국가입니다. 맞죠? 고조선 청동기 국가. 그런데 이 청동기 국가가 오래 지속이 되면서 시기가 철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어요. 그래서 철기가 뭔지는 알고 있는데 고조선도 철을 본격적으로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아직 스마트폰이 제작되기 전에 아이폰이 먼저 제작돼서 스마트폰이 이런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해되나요? 그때 아이폰에서 그 스마트폰 기술자가 우리나라로 망명신청을 해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 좋아 하면서 받아주겠죠? 마찬가지로 청동기 국가였던 고조선 사회에 중국 연나라 출신이었던 위만이라는 인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망명신청한다고 다 받아줍니까? 아니죠? 기술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위만을 당시에 고조선의 준왕이 받아줬는데 받아준 이유가 바로 철을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만조선 때부터는 철기가 본격적으로 수용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중국이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교체되는 혼란기예요. 배경이니까 그냥 들어두시고요. 이 혼란기 속에서 위만이라는 인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돼요. 철을 가지고 들어왔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줬었죠. 그런데 이 위만이라는 인물이 당시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가 왕이 되었더라. 그리고 준왕은 한반도 남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이때부터 이제 위만이 준왕을 쫓아내고 왕이 된 시기를 위만조선이라고 불러요. 자, 위만조선의 특징. 첫 번째 철기가 발달했었다. 철기. 그럼 두 번째 특징은요. 보세요. 위만은 중국에도 아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준왕, 고조선 사람들이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국가는 어떤 형태의 무역을 취할까요? 바로 중계를 해서 먹고 사는 이 중계무역으로 번성을 누렸더라. 이것이 위만조선의 특징입니다. 됐나요? 철기를 본격 수용했었다. 중계무역으로 번성을 누렸다. 그런데 중국이 역사 왜곡을 하는 것 중에 이 위만이 우리 조선의 왕이 됐기 때문에 중국인이 위만조선부터는 중국 역사다. 이러한 왜곡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만조선을 우리 민족으로 보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근거는 위만이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들어왔다. 우리 스타일이에요. 그다음에 흰 옷을 입고 들어왔다. 흰 옷도 우리의 풍습입니다. 왜냐? 중국은 황허로 대표되는 이 흑지대, 흑지대. 그래서 황허에다가 흰 옷 빨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런 옷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흰 옷을 잘 안 입어요. 제사나 의뢰 때만 입어요. 그런데 우리는 화강암 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기로 유명했었죠. 그래서 농부들도 심지어 흰 옷을 입고 농사를 지었다. 흰 옷. 우리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위만 우리나라 사람인데.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 조선조선. 그다음에 고위직의 조선이 다수였었다. 참고로 중국은 나라 이름을 무조건 한 글자로 합니다. 진나라, 한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그런데 이 조선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위만이 중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개성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해되나요? 자, 다음 중 한국인은 누구일까요? 한국인 누구일까요? 1번 다니엘 해니. 2번 로버트 할리. 이 사람 어디 지금 잘못해가지고 어디 갔던데요. 하여튼 누가 한국인일까요? 로버트 할리입니다. 왜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한국으로 국적을 바꿨기 때문에 귀화했기 때문에 한국인이죠. 다니엘 해니는요. 생김새는 한국인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지금 국적이 외국 국적이 미국 국적이죠. 응? 그래서 국가를 정할 때는 개성의지를 따르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위만은 중국인일지라도 고조선, 조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했었다. 그래서 이 위만 조선은 우리의 민족국가다. 됐나요? 이건 시험하고 관계없는데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미의 페루라는 나라 아시죠? 페루. 페루의 1990년대 대통령이 누구였냐? 후지모리였어요. 후지모리. 일본 사람이에요. 어릴 때 가족 이민을 떠났었던 사람이 거기서 페루에서 자라나가지고 페루 대통령까지 했었어요. 그러면 90년대 후지모리가 대통령일 당시에 페루가 일본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위만 조선도 우리의 민족국가다. 됐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번성을 누렸었던 위만 조선은 중국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한나라에서 싸움 제일 잘했었던 무력이 가장 뛰어났던 한 무죄에 의해서 BC 108년 왕검성이 함락되기에 이르렀더라. 보통 고대 국가들이 나라망할 때 멸망이라는 표현보다 뭘 많이 쓰느냐? 수도 함락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때 왕검성이 함락되었었다. 그리고 이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한나라가 우리나라에다가 지방행정구역을 4개 설치해요. 그것이 한사군이라는 행정구역입니다. 우리는 이 4가지 한사군 중에서 하나만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낭랑군이죠. 낭랑군. 한사군 중에 낭랑군이 존재했다. 이 낭랑군은 언제까지 살아남았었느냐? 한 나라가 멸망되고 나서도 200년을 더 살아요. 100년을 더 살아요. 100년을. 그래서 이 낭랑군을 누가 결과적으로 우리 땅에서 몰아냈었느냐? 고구려의 미친 무력. 미천왕 때 가서 낭랑군을 쫓아낼 수 있었더라.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고조선은요. 청동기 국가로 만들어졌는데 위만조선 때부터 철기 국가로 변모했었다. 그러다가 주변 국가 한나라에 무죄 침입을 받고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멸망되었다. 그 후에 한 나라가 지방행정구역 4개를 설치했더라. 그 중 하나가 낭랑군. 이것이 오랫도록 남아있다가 고구려 미천왕 때 쫓겨났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고조선의 역사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쪽에 보시면은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나와있습니다. 고조선에 대한 기록. 8쪽.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나와있는데 가운데 있는 깊이 플러스 한번 살펴볼게요. 단군신화. 우리가 이 단군신화가 등장하고 있는 책들 중에서 딱 두 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권만. 먼저 첫 번째 살펴볼 책이 삼국유사라는 책입니다. 자, 우리가 최대한 이해를 해놓고 암긴 뒤쪽으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유사라는 게 뭐냐. 기이한 이야기를 모아놨다라는 뜻이에요. 기이한 이야기. 이 기이한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신화나 전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이한 이야기거든요. 에밀레 종을 만드는데 종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아서 승려가 지나가면서 공덕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하다. 하니까 그 어린 갓난아이를 넣고 끓였다. 뭐 이런 내용들. 2차 돈을 목을 잘랐더니 우유비 피가 하늘 높이 쫙 솟구쳤었다.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는 것이 삼국유사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중에 제일 신기한 게 뭡니까? 곰과 호랑이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숯가마늘 먹으면서 웅녀가 됐었던 그 이야기죠. 그래서 삼국유사의 최초로 단군신화를 수록하고 있다라. 기이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제왕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왕운기. 이 제왕은 제왕은 여러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 왕 중에 시작을 누구로 하고 있느냐 바로 단군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다 실어놨는데 그 시작을 단군으로 하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제왕운기입니다. 최대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하세요. 삼국유사. 유사는 기이한 이야기. 아, 단군신화 제일 기이해. 응? 삼국유사. 최초로. 그 다음에 제왕운기. 제왕은 여러 왕. 그 중에 시작은 단군. 그래서 단군신화를 담고 있다.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초기 철기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이 가장 공평한 광물이라고 얘기했었죠? 분포가 많다. 그리고 단단하고 매장량이 많기 때문에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로 활용이 되었었더라. 그래서 부족끼리의 병합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국가들이 등장을 했네요. 자,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지리적인 위치부터 파악해 볼 텐데요. 맨 위에 부여라는 국가가 존재합니다. 부여. 그리고 그 아래에 고구려가 존재했었죠? 자, 고구려 건국신화를 보면 주몽이 어디 살다가 내려왔느냐 바로 부여에서 살다가 고구려로 남하를 해왔어요. 이 주몽이 남하에서 내려와가지고 세운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그러면 주몽은 클 때까지 클 때까지 다 어느 나라의 풍습들을 익히고 내려왔었느냐 부여의 풍습들을 다 가지고 익혀가지고 내려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 만들어가지고 정치를 할 때도 어느 나라 스타일로 정치를 했을까요? 바로 부여 스타일로 정치를 합니다. 이 두 나라는 두 나라는 그래서 두 나라는 정치나 사회 풍습이 굉장히 유사하더라. 됐습니까? 부여와 고구려는 정치와 풍습이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알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무적 기질이 투철했었고 싸움을 잘하는 나라가 어디였었죠? 바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고구려 자 그럼 옥저부터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옥저가 어디에 있었느냐 함흥평야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함흥평야 농사가 잘 되고요. 오곡이 풍부하고 해산물도 굉장히 풍부했었죠. 야 나는 운이 좋구나 여기서 태어나다니 그랬는데 누구 밑에 태어났어요? 고구려 밑에 있었죠? 지정학적 위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보세요. 고구려의 밑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간섭을 받았다. 그리고 엄청난 약탈도 당했었다. 됐나요? 동해입니다. 동해 야 나는 옥저보다는 낫다 했는데 낫기는요? 고구려가 옥저까지도 마수로 뻗칩니다. 동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옥저와 동해는 나도 왕을 뽑아볼까? 왕을 선출하려고 할 때 번번이 고구려의 간섭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옥저와 동해는 여기에 있는 국가들이 여러 국가들 중에서 유이하게 왕이 없어요. 군장이 다스리는 군장국가입니다. 됐나요? 지정학적 위치 그런데 둘 중에는 누가 더 간섭을 많이 받았을까요? 상식적으로 옥저가 간섭 더 많이 받았겠죠. 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요. 나는 하늘의 선택을 받았다 하면서 이 아이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옥저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옥저는 화살표 두 개예요. 간섭 두 번 받습니다. 제사 지내려고 하면 야 너네는 나한테 갖다 바치기나 해. 무슨 너네가 하늘의 후손이야. 고구려 간섭을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옥저는 유일하게 제천 행사조차 지낼 수 없어요. 지정학적 위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동해는 동해는 하늘의 제사 지낼 때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죠. 야 나는 옥저부터는 고구려 간섭 덜 받는다 하면서 하늘에 제사 지낼 때마다 술 쳐먹고 노래하면서 춤을 췄다. 그래서 그 제천 행사의 이름이 하늘에 춤을 췄다. 무천 이라는 제천 행사입니다. 됐나요? 그럼 밑에 있었던 여러 작은 나라들 여러 작은 나라들 여기 밑에는 무려 78개의 작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 작은 나라들이 쫄기 시작을 했겠죠. 아 고구려가 우리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야 우리도 옥저 동해 꼴 나지 않으려면 힘을 하나로 뭉치자. 그래서 마한 진한 변한이 힘을 하나로 뭉쳐서 삼한으로 묶이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삼한에는 왕을 뽑아야 되겠죠. 78개 작은 나라들의 대빵을 뽑아야 됩니다. 전라도 지역에 있었던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 있었던 마한 경상도 지역에 있었던 진한 그리고 경상남도 지역에 있었던 변한 이 세 개가 삼한인데 이 중에서 대표가 어디서 나왔었느냐 마한의 목지국이라는 곳에서 왕이 선출되었더라. 됐습니까? 지정학적 위치로 살펴볼 수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변홍사가 발달한 지역은 한반도 북불까요? 만주 지역일까요? 한반도 남불까요? 당연히 한반도 남불겠죠. 변홍사는 삼한 지역에서 발달했었다. 자 변홍사를 지으려면 수리시설이 확충되어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수지 큰 저수지가 발달되어 있다. 어딥니까? 삼한입니다. 자 지리적 위치를 통해서 요정도 내용 확인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초기 철기 국가들입니다. 먼저 제가 선사시대 설명드릴 때 항상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초기 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들의 여러 특성들을 어디서부터 이제 파생시켜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으냐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 먹고 사는 문제에요. 자 부여 아까 어디에 있었죠? 위치? 저 위에 만주지방에 위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유목계통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경제 부여의 경제는 반농 반목 이라고 부릅니다. 반은 농사짓고요 반은 목축을 합니다. 우리 민족 국가는 대부분이 농사를 지어서 삶을 살아갔었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반이나 목축을 한다. 목축의 비중이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 민족 치고는 목축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됐나요? 위치를 생각해보더라도 알 수 있겠죠? 반농 반목 그래서 정치에서 정치에서 5부족이 연맹을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5부족이 누구냐 왕 플러스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고 하는 가축 이름을 딴 4개의 관직자 이 사출도입니다.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 마가는 뭐 하는 마을일까요? 마 말 키우는 마을 우가는요 소 키우는 마을 구가는요 개 키우는 마을 저가는요 돼지 키우는 마을 대표 내 대표 사출도라고 부릅니다. 이들과 왕이 함께 정치를 했었다. 그래서 5부족 연맹 칩니다. 이렇게 가축 명을 딴 사출도라는 관직이 이렇게 힘이 있을 정도니 아 목축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구나 높았던 사실과 연결짓기가 쉽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 사출도는 오늘날의 윷놀이의 기원이 됐습니다. 독에 걸린 모가 여기서 비롯됐었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때 왕권은 강할까요? 약할까요? 왕권이 5분의 1에 불과했기 때문에 왕이 굉장히 약합니다. 왕의 권한이 굉장히 미약해요. 어느 정도였었느냐? 가뭄이 일거나 홍수가 들었다. 그래서 농사가 폭망을 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누구 탓으로? 왕의 탓이다. 그래서 왕을 교체하거나 죽이기까지 했었던 나라가 바로 부여입니다. 부여는 왕권이 어떻다? 약하다. 연맹체에서는 왕권이 약해요. 됐습니까? 그 다음 제천행사 제천행사는 그냥 외우고 넘어가죠? 제천행사는 부여의 제천행사 부연고 연고 그냥 외우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풍속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회풍속 사회풍속은 자 고구려의 주몽이 어디서 살다가 내려왔다? 부여에 살다가 내려왔다. 그래서 뭐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정치와 풍습이 비슷하다고 그랬었죠? 정치와 풍습 이 풍습에서는 부여와 고구려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순장의 풍습 주인이 죽으면 주인을 모시던 노비들을 같이 깨먹거리로 묻어버리는 이 순장의 풍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 북방계통이기 때문에 전쟁이 잦습니다. 전쟁이 잦으면 어떻게 되느냐? 형제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 죽으면 그 처자식들, 그 조카들은 누가 먹여 살랩니까? 그래서 다는 전쟁이 나가지 않아요. 막내 동생 하나 정도는 남겨놓습니다. 근데 형이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 그러면 형수하고 조카들은 누가 책임지느냐? 그 동생이 책임지는 겁니다. 형이 죽으면, 사망하면 취수, 형수를 데리고 내가 산다. 형사 취수제. 응? 이게 야만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인도적인 겁니다. 형이 죽으면 형, 가족들을 내가 책임지다. 도둑질한 자는 1책 12법 12배로 배상케 해야 된다라는 거. 요게 바로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된 풍습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부활이 시급하죠? 이 1책 12법. 도둑놈들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 노량진에 돈 빌려준 선생님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놈들은 요즘에 12배로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놈이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여 볼까요? 부여? 사회풍습 보겠습니다. 중국과 구분되는 복장이 있어요. 우리는 화강암지대이기 때문에 흰옷을 즐겨 입었다. 흰옷. 그 다음에 마가우가, 구가, 저가 뭐였어요? 가축, 목축을 주로 했었던 이 부여였었죠? 그래서 큰 일을 치를 때 소 발굽을 불에 그을려가지고 균열을 보고 점을 쳐가지고 정책을 정하는 우제점법이 이어지기도 했었더라. 우제, 소 발굽을 가지고 점을 본다. 불에 그을려 보는 거예요. 야, 옆부족, 옆마을, 옆국가를 언제 쳐들어갈 것인가? 했을 때 그을려 보니까 균열이 12개 났다. 12일 후 쳐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제점법. 다 뭐로 파생시키면 연결이 쉽다? 반농, 반목, 목축, 그래서 사출도, 마가우가, 구가, 저가 그리고 우제점법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고구려는요. 고구려가 처음부터 싸움을 잘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살기 위해서 싸움을 잘할 수밖에 없었다. 토양이 척박하여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 그러면 고구려예요. 아니,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사냥이라도 하고, 그러면 침략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탈경제, 이 부경이라는 것은 약탈품을 보관하는 창고예요. 창고. 약탈품 보관하는 창고인 부경이 집집마다 존재했을 정도로 이 고구려는 주변 국가의 침략이 잦았었더라. 그 다음, 아까 제가 부여, 고구려의 공통점은 뭐라고 그랬었죠? 정치와 풍습에서 비슷한 점이 많았다. 여기도 5부족이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왕권이 어땠다? 처음에는 왕권이 약했다. 5부족이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차지하니까. 이 고구려와 부여의 차이점. 고구려는 그 5부족을 하나가 독점적으로 세습하면서 왕권을 키워갈 수 있었더라. 태조왕 이후에, 태조왕 이후에 게르브고씨라고 하는 고씨가 이제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하게 되었었더라. 태조왕,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는요. 이 5부족 연맹이니까 하나로 통합이 안 됐어요, 지금. 국가 자체가 부족 단위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이들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구려 내 부족들이 싸우면 고구려가 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제천행사를 지내면서 야, 우리는 하늘의 후손이야, 주몽의 자식이야, 하면서 부족들끼리 그냥 친분을 쌓는 그런 행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제천행사의 이름이 동맹입니다. 여러분, 동맹을 맺는다 들어보셨죠? 그 동맹을 맺을 때 동맹이에요. 5부족 연맹으로 나눠져 있었던 애들이 하늘에 제사 지내면서 동맹을 끈끈이 한다. 동맹. 그리고 시조신에 대한, 주몽에 대한 제사를 지내요. 국동대열이 뭐냐? 나라 동쪽에 큰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에서 주몽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더라. 그리고 부여와 비슷한 순장 1책 12법 형사취수제 풍습이 있었고 독특한 고구려의 풍습이 있습니다. 바로 혼인인데요. 혼인. 이 상남자, 이 악탈, 이 고구려 애들이 어디서 주로 살았냐? 처갓집에서 삽니다. 처갓집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결혼 풍습은 어떻었느냐? 서옥제라 그래서 결혼을 약속한 어린신부. 그 어린신부 집 뒤에 서옥이라는 집을 지어요. 이 서옥이라는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먹고자고 하면서 이 어린신부가 자랄 때까지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매매혼이죠. 전근대 사회는 다 매매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뭐?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데리고 온다. 어쨌건 시작을 어디서 했었다? 처갓집에서 했었다. 지금 처갓집에서 사는 그 사위들은 뭐라고 합니까? 대릴사위라고 하죠? 이걸 대릴사위제라고도 부릅니다. 옥조 볼까요? 자, 옥조와 동해는 누구의 간섭을 받았습니까? 고구려의 간섭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었죠? 옥조와 동해? 그 중에서도 누가 더 간섭 많이 받았습니까? 옥조가 붙어있으니까 더 많이 간섭받죠. 그래서 둘 다, 둘 다 살기는 괜찮아요. 살기는 좁은 나라들입니다. 옥조는 함흥평야 일대이기 때문에 소금이 풍부하고 해산물이 풍부하고 오곡이 무르익었어요. 그리고 동해에도 3대 특산물이 있을 정도로 아, 여기도 풍부한 나라입니다. 강원도 지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대 특산물,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다닐 정도로 키가 작은 말, 조랑말이죠. 과하마, 과일나무 아래 말. 그러면 단단한 활, 단궁이 있었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물개 있죠, 물개. 강치라고 했었던 바다표범이나 물개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동해에. 지금 동해에 물개 있다 그러면 안 믿기시죠? 그런데 이게 강장기 때 기름 짠다고 일본 놈들이 하도 잡아가가지고. 지금 씨가 말랐어요. 그런데 원래 이 특산물로 취급할 정도로 많았다고요. 그걸 한자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물개의 강치류를 반만 물고기다. 반어라고 불렀어요. 반어의 껍데기, 반어피를 특산품으로 판매하고 있었더라. 됐나요? 이렇게 풍부하고 먹고 살기 좋은 천우의 자연요건을 가진 나라였었지만 고구려 간섭이 심해서 왕을 뽑지 못했다. 유이하게. 그럼 이때의 왕을, 왕이 없으니까 군장을 누구라고 불렀느냐. 마을의 군장. 응? 어차피 고구려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인데. 자, 나이 많은 연장자 3명 뽑아서 보내. 삼로. 라고 하는 군장들이 다스린 군장국가입니다. 왕이 없어요. 왕국이 아니라 군장국가입니다. 왜? 고구려 간섭 때문에. 자, 옥전은 두 번 간섭받았었죠? 그래서 하늘의 제사도 못 지냈다. 유일하게. 그러면 동해는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하늘의 제사 지내면서 덩기덕 춤을 췄다. 그것이 바로 무천이라는 행사입니다. 무천. 그 다음 옥전은요. 옥전의 유일한 반항이 뭔지 아세요? 혼인입니다. 혼인. 혼인. 다 간섭받아도 혼인만큼은 내 맘대로 할 거야. 고구려 어디 가서 살았다? 여자 집 가서 살았었죠? 서옥제. 그러면 이 옥전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여자가 시집 오는 거예요. 남자 집에서 산다. 맘며느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며느리제. 민며느리제. 그 다음. 여러분. 절대적인 나쁜 놈이 있으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우리가 학교라고 보세요. 학교에서 담임이 참 우리를 아침 조회 시간마다 뺨 3대씩 때리고 시작한다고 보세요. 그럼 담임 나가자마자 우리는 담임을 씹으면서 단결을 하게 됩니다. 아유 저 새끼 저 새끼. 나도 저 새끼 싫어. 하면서 똥똥 뭉쳐요. 옥저가 그렇습니다. 옥저는 죽어서도 가족끼리는 함께한다. 가족 공동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나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감회장을 해요. 감회장 해놨다가 살이 썩으면은 뼈를 추려가지고 목과게 넣은 다음에 우리 가족 공동 무덤에다가 넣는 거예요. 저도 죽으면은 감회장 했다가 뼈만 추려서 그 속에 들어갈 거예요. 왜? 가족은 죽어서도 함께한다. 고구려 때문에 이런 거 생기지 않았을까? 요추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 동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강원도는 산이 많죠? 산이 많죠? 그래서 산천을 경계로 해가지고 부족들이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산이 많아요. 산. 험한 산. 그래서 다른 부족을 넘어가는 걸 극도로 경계하게 됩니다. 책화의 풍습이 있어요. 책화. 산천을 중시해서 산과 강을 중시해가지고 우리 영역을 넘어오면은 소나 말 등으로 배상을 해줘야 돼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죠? 근데 이 동해가 분리된 채로 계속 있으면은 교류가 없겠죠?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교류를 하는 수단은 하나입니다. 바로 결혼은 근데 딴 부족으로 가야 돼. 평상시에는 서로의 영역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지만 혼인을 할 때는 서로 마을과 마을 단위의 결합. 그래서 이 동해가 끈끈하게 유지될 수 있었더라. 족외혼. 부족 이외의 결혼을 해야 된다. 요거 두 개는 그래서 같이 활용되었었던. 됐나요? 그 다음에 집터에서 철자형 집터와 려자형 집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철자형 려자형은 뭐냐? 이게 한자로 철철자하고 궁려자거든요. 이거 원래 집이 이렇게 있었다고 봅시다. 집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구역이 나눠지는 거죠. 철자 형태는 집 구역이 어떻게 나눠졌다는 겁니까? 주방이나 부뚜막 형태가 이렇게 등장을 했었다. 궁려자형은요. 투 룸 시스템 혹은 주방이 따로 분리된 형태. 이런 집터가 남아있다. 이거 동해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삼한에는요. 아까 한반도 남부지방이었기 때문에 이 삼한에서 변홍사가 발달했었죠. 변홍사가 발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저수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철이 풍부했었던 것도 바로 삼한 중에서 변환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변환은 철을 수출하기도 했어요. 수출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철을 뭐로 사용하기도 했었냐면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임 선생님 수업 잘 들었습니다. 하고 철을 던져주고 갈 정도. 원래 과거에 금속화폐 금속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 금속을 녹여가지고 팔 때의 값어치가 그 금속화폐의 값어치에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 철이 풍부했기 때문에 수출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덩어리새 덩이새라고 하는 쇳덩어리를 쇳덩어리를 화폐처럼 활용하기도 했었다. 그것이 바로 삼한사회입니다. 삼한사회 계속 봅시다. 그 다음 이들은 78개의 작은 나라들의 연합이라고 했었죠. 연맹 왕국이었었고 어디서 왕을 선출했었다? 목지국에서 왕을 선출했었고 그럼 군장들 나머지 77개의 국가에서는 군장이 있었겠죠. 그 군장들을 뭐라고 불렀었느냐 큰 것을 신지 작은 것을 읍차라고 불렀다. 신지 읍차 여기서 외워야 될 거 좀 어려운 개념이 요거 두 개죠. 옥조 동해에는 왕이 없었고 군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마을의 군장 읍군 세 명의 노인의 삼로 라고 불렀고 여기 삼한에서는 신지 읍차라고 불렀다. 군장을 이게 외우기 더 어렵죠. 그러면 안 해오셔도 됩니다. 뭐하고 비교만 해놔라. 옥조 동해가 읍군 삼로다. 삼한은 군장 이름이 딴 거였다. 이렇게 알아 놓으셔도 되겠죠. 여러분들은 무기 객관식 객관식 객관식인 겁니다. 그 다음 제사장이 등장했는데 하늘의 군장 하늘 천 군장군 하늘의 군장 천군이 제사를 담당했었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이었던 천군이 어디를 다스리고 있었느냐 소도라는 곳을 다스리고 있어요. 천군이 제사장이 소도를 다스리고 있어요. 이 소도에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도요 소도 제사 지내는 공간을 들어가려면 긴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도 앞에 이런 소때라고 하는 새 모양을 한 이 구조물을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이곳이 등장을 하면 제사장이 다스리는 곳이다 함부로 못 들어가요. 심지어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 도둑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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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많이 숨어 들어가냐 소도로 많이 숨어 들어가기도 했었더라. 왜? 군대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아 삼한사회는 제사와 정치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제정분리사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제천행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한에서는 벼농사를 많이 지었었기 때문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 행사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놓고 싹이 싹 올라왔을 때 5월 정도에 한번 제사를 지내요. 제발 수학할 때까지 잘 자라주세요. 여러분 싹수고 노랗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5월 달에 제사 지내려고 봤는데 싹이 다 노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추수하기가 힘들거든요. 싹수고 노랄면 미래가 뻔히 보인다는 그런 얘기죠. 싹수 노랗지 않기를 바라면서 가을까지 5월 달에 한번 제사를 지내고요. 10월 달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 땡스기빙 추수감사제를 지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제사를 두 번 지냅니다. 5월째 10월째를 지내요. 이 5월째가 오늘날에 뭐가 되느냐 단호라는 풍습으로 이어졌고요. 이 10월째는 오늘날에 당연히 어떤 풍습으로 이어졌습니까? 추석으로 이어졌겠죠? 단호 추석 이런 내용들을 검정시험에서 많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시풍속 관련돼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1점 혹은 2점짜리 이런 것들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드리고 뒤에서 따로 모아놨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한 번 알아놓으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통으로 다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초기 철기 국가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제차장사만 한 번 더 외워볼까요? 부여는 부연고 연고 고구려는 하나로 끈끈하게 모여지는 동맹의 행사가 있었다. 그리고 시조신 주몽 제사를 지냈었고 옥저는 고구려 밑에 있어서 제차장사 없었고 동해는 춤췄다. 야 옥저보다 낫다. 무천 그 다음 사만은 변홍사 발달했기 때문에 두 번 5월째 10월째 두 번의 제차장사를 지냈더라. 자 초기 철기 국가의 집터들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철자형이에요. 철자형 근데 이게 국려자형입니다. 요건 어디에 어디에 제차장사였었나요? 아니 어디에 그 집터였었나요? 동해의 집터였었죠? 그 다음에 땅 파고 들어갔었던 이 토굴 토굴 같은 거 이 토굴 토방 이라고 불렀었던 이 집터는 삼한에서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삼한 삼한 남부지방에 요거 구분해 놓으세요. 동해와 삼한의 집터입니다. 그 다음 초기 철기 유물들 이게 덩어리 새예요. 쇠가 덩어리 쇠를 화폐처럼 사용했었던 나라가 어딥니까? 삼한 그 중에서도 변한 이라는 국가였었죠. 이 소떼가 솟아있네요. 소떼가 솟아있는 곳은 뭘 상징한다? 이 소도라는 공간을 상징하고 이것은 삼한에 있었던 천군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었죠? 이곳은 왕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지 않은 재정 분리사회를 볼 수 있었더라. 기출문제 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습니다. 100문제는 저하고 같이 수업 중에 살펴보시고 300문제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인터뷰에 해당한 나라에 대한 설명 고조선 멸망 이후 한반도 남쪽에서 성장한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고조선 멸망 이후에 한반도 남쪽이니까 대략 위치가 파악이 되겠죠? 어딥니까? 삼한에 대한 설명이 가능성이 높죠? 이 나라에는 신지읍차 등으로 불리는 지배자 아까 신지읍차는 5월제와 10월제 두 번의 제사를 지내네요. 어딥니까? 써가면서 공부하시죠? 삼한입니다. 삼한사회 서옥제라는 통수입이 있었다. 신부집 뒤에 서옥이라는 집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먹고자고 하면서 노동력 제공해줬었다. 대릴사회 어딥니까? 고구려죠. 적어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오늘의 정답지가 오늘의 오답지가 다음 회차에 정답지로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풀어보실 때 항상 이렇게 적어가면서 풀어보시죠. 천군이라는 천군이 관장하는 소도가 있었다. 재정 분리사회 였었고요. 이건 삼한이네요. 답은 2번이겠고 고구려에는 소금과 어물 등의 곡물을 바쳤다. 고구려에 곡물을 바친 나라가 어딥니까? 옥저와 동해죠. 특히 이 소금과 어물은 동해입니다. 옥저입니다. 옥저. 그 다음 단궁 과하마 반어피 3대 특산물이 있었던 곳 강원도 바로 동해에 대한 설명이고요. 마가우가 구가저가 사출도 목축을 주로 했었던 사출도 이 목축 주로 했었던 부여에 대한 설명이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보기 하나하나를 다 내용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혼이 날 때는 머리 미리 말로 정하고 여자 집에서는 본체 뒤편에 작은 별채를 짓는다. 그 집을 서옥이라고 했었다. 여자 집에서 결혼을 시작했었던 대릴사회제 이거 어느 나라입니까? 고구려였었죠. 혼인풍성은 여자나이 열 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는 여자를 맞이하여 클 때까지 키워서 며느리로 섬는다. 아 여자가 남자 집으로 시집 오는 거네요. 누구의 유일한 반항이었습니까? 옥저의 유일한 반항이었었네요. 그리고 옥저는 가족끼리 똘똘 뭉친다. 가족 없었고 됐나요? 이 두 나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맹이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너무 쉽게 답이 나오네요. 고구려의 제천행사 맞고요. 옥저는 제천행사 없었죠? 화백회의 아직 안 배운 내용입니다. 신라인데요. 아직 안 배웠어요. 8조법 법이 8개 있었다. 그 중에서 3개만 중국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어느 나라입니까? 고조선이죠. 철을 많이 생산하여 수출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덩어리 쇠를 덩이 쇠를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었다. 삼한 중에서도 변한 이네요. 가나 제사를 주관하는 천군과 별읍인 소도가 있었다. 이거는 가나가 아니라 삼한에 대한 설명이네요. 삼한 자 그래서 답은 쉽게 나왔었군요. 제천행사 1번 동맹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5회차 제가 6회차 실어놨었던 300문제 가운데서 선사시대부터 초기 철기 국가까지 딱 16문제 나왔습니다. 즉 산술적으로 살펴봤을 때 보통 한 2, 3문제 정도 나왔다는 거네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2, 3문제 빠르게 학습해보시고 문제풀이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기출문제 풀어보시죠. 알아iem zap 잡